20세풍 가자 나 이거 샀다 나 이거 샀다 얘들아 나 렌즈 샀어 우리 같이 인베를 가자 이거 렌즈 돌려서 가면은 웬만하면은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잠깐만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나 이거 돈 뜯기기 싫은데 아싸 뵈 아싸 돈 벌었다 잠깐만 나 이러면 와드 바꿔와야 되는데 나 와드 바꿔오고 싶다 음 일단 미드 망했고 일단 미드 망했고 맞아요 피들은 서포터가 재밌지 근데 솔직히 정글로 캐리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난 정글이 좀 더 재밌어 얘 1렙 Q 찍었고 와우 뭔데 와씨 살벌한데 와 1렙 W 찍어서 저렇게 딜 교환을 하네 아 안 튕겼어 이거 라인 밀어야 돼 이거 라인 밀어서 그라가스 블루 카정 들어가는 거 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만화순환 팔찌가 있을 때 와 이게 안 튕긴다고? 와 살벌하네 저게 한방이 안 튕기네 제발 그렇지 만화순환 팔찌 계속 돌리면서 해야돼요 와 저걸 저렇게 딜 교환을 하네 네 미과직 어 견제 너무 빡센데 나 혼자서가 견제가 안되는데 저 야 저거 와 저거 답이 없어 와 저거 와 저거 답이 없는데? 아니 근데 저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리을 아니 내가 앞에 있어도 똑같잖아 친구야 솔직히 저걸 어떻게 하냐 아니 아니 내가 앞에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? 달라지나?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쳐만나 니가 쳐만나 둘 중 하나인 거 같은데? 뭐야 오 쟤 왜 저래 내가 봤을 때 내가 쳐만냐 내가 쳐만냐 내가 쳐만냐 내가 쳐만냐 내가 맞는 게 나은가? 내가 맞는 게 나은가? 아군이 당했어 대신 맞아달라고? 그래요? 아니 침묵때문에 아깝다 2로 쳐맞은 다음에 W로 피해보라고요 님들 자 여기서 이제 피들스틱을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피들스틱 W 만화가 80이에요 이거 9번 쓰면 끝나요 이 사람들아 뭘 이 W로 만화를 채워야 아 체력을 채워야 아 체력을 채워야 뭐야 나 이거 죽네? 포션 먹을 걸 그랬나? 아 아 나 이거 죽을 줄 몰랐네 내가 여기서 살짝 미드 로밍 타이밍을 한번 본다면? 가도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상점하다 이 그지깽깽아 누굴 점화에 죽을래? 내 점화야? 그렇지 누구 점화에 죽을래? 누구 점화에 죽을래? 둘 중 하나는 죽게 돼 있어 둘 중 하나는 죽게 돼 있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한 대 때려야되나? 저거 때리지 말걸 이번엔 골드 한번 쉬이게 먹고?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오우 야 야 나 피읍 좀 와 이거 좀 편안하긴 하네 오 나 이거 두 개 먹으면 6레벨 되거든요 이거 탑 가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애 탑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면 그냥 미드를 계속 갈까? 차라리 정글러랑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지금은 나쁘진 않거든요 나 돌아다녀도 됨? 아이상? 아이상? 가지 말라면 안 갈게 말을 안해 말을 안해 오 나 빠바바밤 먹고 있다고? 쟤는 근데 전판부터 용에서 뭐 하려다가 계속 망하네 아 와 방금 방금 살짝 꼭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 척궁 삑난거 너무 아깝다 근데 척궁 삑난거 너무 아쉽다 라임 빨리 미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뭐 애매하네 올라가자니 그렇고 안올라가자니 또 그렇고 아 얘는 나가있는게 나은데 저걸 그냥 저렇게 대놓고 깐다고 탁 15초 돌이 4 5 5 5 히힛 야소 방금 아 너무 아까운데 그라가스가 터졌는데 그게 왜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됐었을까? 내가 봤을 때 타겟팅만 잘했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아! 와 이게 평타로 안죽어 못먹잖아 이거 아 이제 안떼어줘도 되는구나 그니까 방금 전에는 그냥 욕심부린 거겠죠? 내가 봤을 때 욕심인데? 둘 다 잡으려고 그쪽 시야 잡을 테니까 용 트라이 하시죠 나이스 여기 사실 갈 때 살짝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초식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막 지켜주실 때 그쪽에서 다시 보여주실 때 또 다른 쪽에서 수정 흐흑 그리와 이곳에 그쪽에서 야 이거 내가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애들이 나올 생각을 안하네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애들이 안 나와요 밖으로 하긴 원래 저게 피들스틱 서포트 상대하는 그게 맞기는 한데 너무 안 나오네 원래 피들스틱이 안 보이면 안 나오는 게 맞기는 함 오 초동효과 위치 전환구인가 뿌어어어 이게 근데 우리가 후방 가도 전혀 나쁠 게 없는데 조합이 아까 여기에 와드였으니까 이렇게 박으면 되거든 아 뭐야 여기 안 와 저기 와드였네 옌병 그럼 여기다 이렇게 박아야지 돈내나 이 크지야 나 와드가 하나밖에 없어 핑화 깔긴 좀 아까우니까 저거는 내버려 두고 아니 왜 아니 여기가 또 날 수도 있겠다 어 르블랑 잡았네 아싸 멋이 들어왔고 뭔가 뭔가 이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너무 쉽게 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줄래 내가 제일 잘했어 봐봐 내가 제일 잘했어 고로 아무도 안 줄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